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 언제까지일까요? 그동안 여러가지 정천법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날치기 통과를 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필리버스도, 일명 필리버스도라고 불리는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도 종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필리버스도 종결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천명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필리버스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광화문광장의 반정부 목소리에 입을 막더니 이번에는 국회에서 야당의 입도 제갈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 필리버스도 종결동의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도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2일 잠시 오전에 중단됐다가 김 의원 등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걸 핑계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위험하기 때문에 필리버스도를 계속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도라는 것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 해서 나와서 무제한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토론이 끝나야 되는데 토론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 토론 때문에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무려 12시간 이상 이 발언을 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당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 자체가 지금 무리하고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온몸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토론을 해서 이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필리버스도 종결 동의 요청했다면서 코로나 방역 대응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필리버스도 정쟁이 아닌 민생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민생살리기. 민주당 측은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8시에 필리버스도 종결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106조의 2는 필리버스도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300명 제적의원 가운데 5분의 3이면 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24시간 뒤에 표결이 진행될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표결 처리한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저 대어놔고 표결 처리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합법적이다.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필리버스도에도 코로나 핑계를 하면서 그야말로 막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볼 때는 코로나가 만명통치약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5개 집회를 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차백을 설치해서 아예 원천 복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있다가 민노총이 집회할 때는 또 그렇게 원천 복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안에서 국회 안에서 연설하는 게 그게 뭔 위험하다고. 국회의원 한 사람 앞에 나오고 띄엄띄엄 앉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또는 민생이 제일 우선적이다. 하면서 지금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애당초 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도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해놓고 입장을 완전히 바꾼 데 대해서는 거대 여당의 또 다른 입법 독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 또 다른 게 아니라 일상적인 독재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영향 등으로 해서 어쨌든 180석 가까이를 확보하고 난 뒤에 완전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주. 일방적으로 야당이 있는지 없는지 야당의 존재조차 부정하는 것처럼 완전히 혼자서 그냥 밀어붙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마음대로 국회의 운영은 이미 일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또 창피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기고 있다. 이게 바로 독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려먹었다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한방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이게 독재인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힘의 논리. 장글의 법칙입니다. 힘센 사람이 모든 걸 잡아먹는다. 이런 식입니다. 야당 억울하면 의석수를 더 늘려. 이런 식입니다. 모든 것에 코로나를 갖다 붙이면 합리화되는 것인 마냥 실제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방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빌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데도 이런 합법적인 활동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국회에서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더니 그렇게 통과시킨 법도 이런저런 조항에 막히자 그 법을 개정한 것도 또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을 개정해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또 강제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입니다. 이게 무슨 민주이며 더불어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문제인을 위한 정당이 아닌가.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21세기 소득이 3만 불 넘은 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독재가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안 통하는 그런 논리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가령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사퇴를 강요하고 그리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걸 보고 정말 우리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이때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으로 억누르고 탄압하고 있는 정권 스스로의 그 모순의 그 무게 때문에 곧 무너질 것이다 하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하고 있는 열차가 그냥 일방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곧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폭주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고 또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폭주하는 열차에 탄 사람들은 그 속도감에 또 권력에 취해 있어서 그 사람들만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점점 우리의 법치 우리의 통치기반 우리의 사회적인 공동체의 안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